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강사 사경인 회계사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경인 회계사님은 증권가에서 되게 유명한 스타강사라고 하시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을 내셔서 베스트셀러도 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 책이 항상 경제경영 쪽에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한번 언젠가는 리뷰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솔직히 리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시간을 내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1, 2부에서 우리가 1부에서는 왜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관리 종목과 상장폐지가 되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그런 주식들을 골라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종목을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또는 손익계산서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부에서는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3부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요.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나와요. 좋은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니. 회계사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다고 합니다. 첫째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좋은 회사를 찾아낸다. 두 번째 매수한다. 세 번째 망한다. 왜 그러냐면 좋은 기업이 쌀 때 사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좋은 기업을 덥석 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명품을 살 때 대다수의 사람은 마음에 드는 가방을 찾으면 먼저 가격표부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 대비 가격이 적정한지를 보고 사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재무상태표를 안 보고 이 기업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을 안 하고 사면 항상 손실을 본다는 거죠.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책이 좋은 기업이나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적정한 가격인지 어떤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은 하나라고 합니다. 결국 투자를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주식에 있어서 싸다는 것은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서 가격보다 가치가 낮은 상태입니다. 즉, 투자 원칙은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가격이 가치보다 높아졌을 때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치인데요. 어떻게 이 가치를 측정할까입니다. 가치평가를 할 수 없다면 싸게 살 수도 비싸게 팔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주식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이 단순히 1년 전에 가격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50만 원이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싸졌다고 생각을 하고 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주식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국 주식 투자라는 건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는 가치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고요. 가격과 이익 간의 비율을 따져 주식이 비싼지 싼지를 파악하는 게 퍼 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업의 장부상 가치를 기업 가치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자산과 부채를 비교해서 자산이 많으면 싼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PBR 이라고 하는데요. 가격과 장부 가치를 비교해 싼지 비싼지를 가늠하는 것이 PBR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의 문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현금 흐름을 기업 가치 척도로 보는 것이 PCR 이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 벤처 기업이나 바이오 회사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업 가치는 매출액을 척도로 삼아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게 PSR 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가 투자의 기본인 이유 중 하나는 가치 측정이 척도가 되는 지표가 모두 재무제표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익과 매출은 손익계산서, 장부 가치는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른다면 주식의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의 원칙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퍼나 PSR이나 PCR은 상대가치의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절대가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은 100평짜리 상가 업무를 투자할 때 주변 시세에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주변에 평당 시세가 천만원이면 100평짜리면 여기에 100을 곱해서 10억원의 가격을 매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상대가치법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임대수익률을 따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의 임대계약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만약 투자자가 은행에서 연 6%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월세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원금이 얼마일까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즉 500만원을 12개월로 하면 6천만원이 되고요. 월세로 이자 6천만원을 충당할 수 있으려면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하면 은행 이자로 나가는 돈이 월세보다 많아짐으로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1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현금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게 절대가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가치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퍼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간략하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개미나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보통 퍼를 사용을 해서 시가총액을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비교를 해서 이 기업이 가치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거든요. 퍼의 사전적 의미는 프라이스어닝 레이셔로 주가 수익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1만원이고 주당이익이 천원이라면 퍼는 만 나누기 천을 해가지고 1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자기가 이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제가 1만원을 투자했는데 1년마다 천원씩 벌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천원을 10년간 벌면 1만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10년 정도 걸리면 자기가 투자한 원금 1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퍼가 10이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10년이 돼야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고 만약 퍼가 5라면 5년 내에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퍼가 낮을수록 원금 회수가 짧고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줄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퍼가 낮은 주식이 투자 매력이 더 높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성장이 멈췄거나 아니면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는 기업들은 퍼가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퍼가 낮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가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터 린치가 PEGR이라는 거를 소개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퍼를 EPS 증가율로 나눈 값이 PEGR이거든요. 그래서 퍼가 10이고 EPS 증가율이 5면 2가 되는 거고요. 퍼가 20인데 EPS 증가율이 20이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는 기준을 1로 잡고 이 값이 0.5 이하이면 저평가로 매수 1.5 이상이면 고평가로 매도하기를 권했다고 합니다. 즉 이게 퍼가 회사의 이익 증가율보다 낮아야 저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퍼가 30배에 이어도 절대 비싸지 않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익이 연 30%씩 증가를 해야 이 높은 퍼를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바이오 열풍이 불고 있어서 바이오 기업들의 퍼가 100, 200 그런 정도 된다면 바이오 기업의 성장률이 100%, 200%가 돼야 높은 퍼값을 용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비교 대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경인 회계사님은 절대가치법을 적용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을 예를 드는데요. 전세가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이고 월세가 40만 원인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이 기업을 절대가치법에 의해서 가격을 구하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6천만 원 더하기 4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0.06을 하면 이게 1억 4천이 되거든요. 이 1억 4천만 원이 절대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40 곱하기 12 나누기 0.06을 하는 거는 이게 40만 원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을 때의 현재가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금융자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금융자산 6천 원이 있는 회사가 매월 4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 기업가치는 1조 4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6천억 더하기 40억씩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이게 12개월 동안 하니까 40억 곱하기 12 그리고 이 6%는 그 할인율이거든요. 여기는 이 할인율을 개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약간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할인율이 0.06일 때의 이 기업의 가치가 1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시는데요. 평균 시세가 4억 원인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일반층의 임대 수익률이 5%인데 로열칭의 임대료는 다른 층보다 연간 200만 원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 경우 로열칭을 얼마에 거래하면 적정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연구적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통해서 자산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대 수익률이 5%면 4억 원 곱하기 5% 하면 연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임대료가 근데 여기서 연간 200만 원이 더 비싸다고 하니까 2,200만 원이 로열칭의 임대료가 되는 거죠. 이 2,200만 원을 0.05% 즉 임대 수익률로 나누면 4억 4천만 원이 이 물건의 절대 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현금 흐름 할인법 보통 DCF라고 하거든요.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추정한 다음 적정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절대 가치법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잔여이익 모델 혹은 초과이익법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파트 시세가 4억이고 로열칭이 200만 원 더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이 프리미엄의 가치를 현재 가치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의 현재 가치는 200만 원 나누기 0.05 해가지고 4천만 원이 돼서 잔여이익 모델로 할 때도 이 기업의 가치가 4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사경인 회계사님은 이 잔여이익 모델을 자기가 사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DCF법에 맹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할인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할인율이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거든요. 이 할인율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 자체도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DCF를 적용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율을 결정하는 에 따라서 이 가격이 막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게 타당치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10년 끝에 고민을 해서 기업가치를 자기 자본의 초과이익 나누기 할인율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RIM을 수정을 해서 SRIM을 사용하는 법을 개발했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본이 100억원이고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14억이기 때문에 ROE는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이거든요. ROE가 14%라고 합니다. 이때 주주의 요구 수익률 할인율을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 10%라고 할 때 이 기업의 가치를 RIM으로 구하면 100억 더하기 100억 곱하기 초과이익이니까 ROE 빼기 요구 수익률 나누기 요구 수익률을 하면 10억 더하기 4억 나누기 10%라고 합니다. 이러면 140억 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적정 가치는 140억 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구 수익률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적정 가치 변동 폭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게 훨씬 DCF법보다 활용 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한다고 하시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ROE랑 할인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따라서 적정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ROE는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큰 회사인 경우는 ROE에 대한 추정치가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정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추정치가 없다고 하면 가장 마지막 회계 정도의 ROE를 추정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인률을 적용하는데 어떤 할인률을 적용하는 게 적정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회계사분은 CAPM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계시고요. 그래서 투자자 자신의 요구수익률을 할인률로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사분은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BBB 마이너스 5년 금리 8.05%를 RIM에 적용하는 요구수익률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까 설명한 공식을 기준으로 어떤 가격이 고평가이고 어떤 가격이 저평가인지를 판단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IM을 구할 때 삼성전자의 이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하는데요. 초과이익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회사의 초과이익이 얼마나 지속될까에 따라서 RIM을 통해서 적정가치가 변동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RIM식은 기업가치는 자기자본 더하기 초과이익 나누기 할인율 즉 자기자본 더하기 초과이익 곱하기 1 나누기 할인율이 되는 건데 초과이익이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는 이 식이 변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과이익이 지속되는 정도를 지속계수 W로 표현하면 만약 W가 0.9라면 초과이익이 90%만 지속되고 10%는 감소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과이익이 1뿌라스 할인율 빼기 W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구해보면요. 초과이익이 10%씩 감소하고 90%만 지속된다고 하면 W가 0.9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당가치가 5만 1,084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이 20%씩 감소하면 대략 5년 정도 뒤에는 평범한 회사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기업가치는 약 315억 3천조가 되는 거고요. 주당가치는 이거는 주식수로 나눴네요. 주식수로 나눠서 4만 6,418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싸다고 판단하는 필자의 기준은 바로 세 번째 가격 4만 6,418원보다 쌀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는 초과이익이 1년에 20%씩 감소해서 대략 5년 후에 평범한 회사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4만 6,418원의 가치가 나오는데 현재 주가가 이보다 낮다면 싸다고 판단을 해서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0원이 지속된다고 생각할 때의 가격이 6만 7,419원 7,419원 인데 이 가격이 되면 고평가 라고 해서 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필자가 예측하는 것은 ROE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예측해서 적정 가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국에 주가를 싸게 사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길게 이 책을 봤지만 첫째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꼭 봐라. 두번째는 깡통차고 쉽지 않으면 최소한 관리정목 편입이나 상장폐지의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하라. 세번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SRIM으로 적정 주가를 산정하라.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회사의 적정 가치를 구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방법도 사경원 회계사가 적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정답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ROE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이게 할인율이 여기서도 주관이 개입된 할인율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적정 가치를 구한 가격도 개인이 정말 생각하는 적정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것은 이익에다가 적정 펄을 곱해가지고 시가총액을 추정한 다음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이 자기가 생각하고 적정 적정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서 낮으면 매수를 하고 높아지면 매도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고요. 총평을 하자면 솔직히 상당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 책의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이나 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으시면 충분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회사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냐 적어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나 이익이 계속 나고 있냐는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에 투자할 때는 매출액의 볼륨이 적어도 30억 이상 100억 이상이 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제표 자체가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회사의 감사보고를 봐가지고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 기업의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가격 대비 이 가격이 올랐나 내렸나를 보고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적정가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적정가치 비해서 싼가 비싼가 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를 1,2부를 통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기 때문에 널리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